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 이제 그 여러분이 좀 제일 어려워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근데 이 숫자와 여러분들 친해지셔야 되요 진짜 제가 저번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은 했는데 기술적 분석은 약간 이제 그 방패도 되지만 무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재무제표는 철저하게 방패입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의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겁내지 마세요 재무제표 저도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저도 책을 통해서 배웠고 뭐 여러 뭐 저도 뭐 학원도 다닌 적도 있고 한데 어쨌든 예전에 배울 때 기억이 새록새록 한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뭐 회계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주식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주식할 때는 주식에 필요한 재무제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기에 필요한 것들만 제가 모아서 좀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사실 그 여기 삼프로TV 주식대학에서 재무제표 하면 사경인 회계사님이 워낙 또 유명하시잖아요 정말 잘 아시는 분이고 저는 그분의 비할파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것들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만 그냥 추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사경인 회계사님의 그 재무제표 교육을 꼭 들어보시고 저는 일단 좀 가볍게 이번 파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아셔도 내가 이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 정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여유 갖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로 이제 우량주 골라내기라고 제가 여기 한번 적어버렸는데 자 보세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제가 플러스가 좋다고 그랬죠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이게 가장 좋아요 이게 제일 좋은 기업입니다 순위는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으로 실제로 돈도 벌고 투자는 계속하고 그 다음에 빚도 갚아 나가고 가장 우량기업이에요 자 두번째 현금 흐름이 플러스 오 좋죠 근데 투자도 많이 해요 여기까지 좋아요 재무활동을 해요 플러스에요 빚을 낸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장기업 한참 성장하는 기업은 돈을 지금 벌긴 벌더라도 투자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버는 돈보다 더 많이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빚을 내요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기업들도 괜찮아요 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고 근데 세번째 영업활동 아직 적자에요 돈을 못 벌어요 현금 흐름이 안좋아요 그럼 투자는 계속 해야 돼요 진짜 실적이 안좋았다가 실적이 안좋지만 미래를 위해서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표적인 회사가 제가 알기론 동훈아나텍 같은 기업들이에요 동훈아나텍이 카메라 그쪽 관련된 부품 만드는 기업인데 중화권에 납품하고 삼성연자에도 납품하는 걸로 아는데 드디어 작년 4분기에 흑자전환 했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터널 나오는데 계속 적자를 봐요 근데 투자는 계속 해야 돼요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돈도 빌려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돈도 빌려야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계속 설비 투자하고 돈 지금 못 벌어도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그 다음을 노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터너라운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이 제일 안좋아요 영업활동 현금은 지금 돈을 못 버는데 투자도 안하고 줄여요 매각을 해요 투자할 생각도 없고 빚은 빚대로 계속 내요 이거를 우리가 부실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만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우렴표로 우량주 골라내기는 이 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다 나온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삼성전자의 현금 우렴표를 한번 봐 볼게요 이게 삼성전자 현금 우렴표인데 맨 위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보이시죠 삼성전자는 항상 풀었습니다 현금으로 인해 그만큼 좋아요 판매해서 돈 정말 잘 버고 있고요 투자활동으로 인해 현금으로 마이너스죠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요 안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막대하게 하고 있어요 너무 좋죠 밑에 보면 재무활동도 계속 돈을 갚아요 근데 여기서 2029년 3분기에는 잠깐 플러스로 났어요 돈을 좀 빌렸을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저렇게 됐다고 해서 나쁘게 보진 못하죠 어쨌든 삼성전자는 초우량 기업입니다 투자도 막대하게 하지만 돈도 왕창 벌고 안 봐도 비디오일 정도로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만 그 정도까지 일단 제가 보여 드렸고 여기서 제가 실제로 그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실제 한번 네이버도 들어가 봐야죠 네이버 들어가서 현금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동국제약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동국제약도 한번 또 보자고요 종목분석 그 다음에 재무분석 여기 현금으로표 보이시죠 이쪽에 보이시죠 이것도 현금으로표도 분기 단위로 보면 괜찮아요 여기 보면 영업활동으로 한 현금으로 보이세요 매 분기 흑자가 나죠 200억까지 났어요 그리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계속 마이너스다가 이젠 투자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동안 흐름을 보면 투자를 정말 많이 했어요 꾸준하게 그리고 이제 오히려 투자는 지금 좀 약간 정치되어 있고 그 다음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그래도 이번에 마이너스 됐습니다 약간 갚아 나갔다는 거고 그래서 약간의 이게 모든 기업들이 매 분기마다 완벽하게 수치가 나올 수는 없어요 들쑥날쑥해요 동국제약도 보세요 재무활동 241억이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단기차익금 증가하고 그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이렇게 재무활동으로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좀 좋아진 건 그러니까 현금을 플러스가 난 건 상한 우선주 우선주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상한해야 되는 우선주가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부채가 좀 증가를 해서 좀 그렇게 현금이 좀 들어왔다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발행을 한 거겠죠 상한 우선주를 그래서 이거는 주식수가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크게 재무제표에 문제가 될 건 없다 단기차익금도 좀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장기차익금은 35억 그리고 여기 직전분기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활동은 오히려 마이너스 좋은 거죠 연간 기준으로도 이제 아직 다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보면 연간 기준으로도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꾸준히 흑자고 투자활동은 일단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진짜 설비투자 계속 가고 있어요 좋은 기업이죠 연간 기준으로 꾸준하게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일단 왔다 갔다 하지만 이때 2018년도를 한번 제외하고는 계속 돈은 갚아 나오고 있어요 계속 좋은 거죠 그만큼 우량한 기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저는 아직 삼성중고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좀 걱정은 되는데 삼성중고은 죄송합니다 자꾸 본의 아니게 이게 제가 분석을 하게 돼 가지고 재무 분석 연간으로 한번 볼게요 현금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그래도 흑자 난 적은 있어요 근데 역시나 대규모 적자 6,800억 1.5천원 그리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들쑥날쑥합니다 한 번은 투자했다가 한 번은 예 이렇게 이게 뭐냐면 매각한 거예요 뭐 공장 같은 거라든가 이런 자산 같은 거 그 다음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역시나 예상했죠 1조 1조 3천억 3천억을 빌린 거예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늘어난다는 건 돈을 빌리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거는 좋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예 딱 봐도 동국제약보다는 확실히 좀 현금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분기로 한 번 볼까요 자 분기로 보면 그래도 작년 3분기는 좀 좋았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개선 근데 직전 3분기는 계속 적자가 났고 투자 활동은 일단 그래도 투자를 했다가 다시 이번에는 또 플러스가 돼서 뭐 자산을 좀 처분한 거 같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 역시나 계속 돈은 빌리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는 그나마 돈을 좀 갚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최악의 국면을 조금씩은 탈출을 해 나가는 거 같긴 한데 아직도 현금 흐름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되도록이면 일단 플러스가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이런 그림이 꾸준하게 잠깐 잠깐 한 번씩 바뀔 수는 있지만 큰 트렌드상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기업이 되게 좀 유망하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업 경영활동과 재무제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